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1번 문제에서 여러분 핵심, 문제에서의 핵심어가 뭔가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요거 요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거 여기까지가 핵심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 요게 이제 소위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보통의 범죄이기 때문에 다 처벌을 할 건데 4번은 어떤 합의해서 용서를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률이 84%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전 놀랐어요. 이거는 100%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걸 좀 틀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인원수로 따지면 한 3분 정도 틀리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이중 소속이 몇 년 몇 천이죠? 1년 1천, 얘도 1년 1천, 얘도 1년 1천이고 요거 등록증 양도되어도 1년 1천이고 얘도 1년 1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 혹시 달랐다면 그걸 좀 골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단계에서. 이거 뭐 되게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였다. 자 2번은 일반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일반 중개 계약이고 1번 일반 중개 계약서는 국장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반 중개 계약서는 무슨 의무가 없어요? 사용의 의무가 없어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반 중개 계약서가 국장에 정하는 표준 서식이 있기는 한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의무가 없다? 사용의 의무가 없다. 자 그리고 2번 문항은 기출도 잘 되는데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계공에 아니면 많은 계공에 많은 다수의 계공한테 물건을 이렇게 동치다발적으로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 말이 꼭 나와줘야 돼. 어떤 말이요? 다수의 계공과 체결할 수 있다. 맞나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일반 중개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면도 괜찮지만 나아가서 모두 괜찮아요. 구두도 괜찮고 이 서면이 꼭 표준 서식이 아니어도 됩니까? 예 이미 서식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4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 계약서에 계공이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다는 거예요. 의뢰인이 계공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공이 이거를 요청을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고요. 5번 계공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거래 정보망의 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앞에가 일반의 경우에는 공개 의무는 없고요. 이게 만약에 뭐였다면? 전속이었다면 뭐나 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개. 망이나 신문.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이니까 공개 의무는 없겠죠. 2번 문제는 92%가 맞추셨습니다. 3번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전속이에요. 전속. 1번 국장이 전속 중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정하고 있고 사용의 의무도 있고 그렇죠. 2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2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우리 관청에 보고할 일은 아니고 관청에서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 의뢰인에게 뭐 하면 돼요? 우리 보고 아니고 의뢰인에게 통지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통지는 뭘로? 문서로 서면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3.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계공은 5일 안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랬는데 5일 아니고 7일 안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 7일이 좀 중요합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이유가 특별히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제 물건을 내가 이제 정보를 공개하려면 어떤 뭐 조사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기간을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좀 촉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것도 틀린 것 같아요. 망 밑 아니고 망 또는 으로 들어가야지. 망 밑 아니고 망 또는 신문 이렇게 자 4번 소공이 상담 접수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단락을 끊고 질문 한번 드릴게요. 소공이 우리 의뢰인을 상담해가지고 물건 접수하고 이런 업무 해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소공이 중개 업무 전체를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개 계약서의 서명 민날인에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서명 또는 날인의 의무도 없고 민날인의 의무는 더더군다나 없고 소공이 서명 민날인 하는 거는 딱 두 개. 어디랑 어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만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없는 거는 맞으니까. 5번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정보를 공개하면 7일 안에 그걸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라고 하는데 문서 통지는 맞아요. 문서 통지는 맞는데 어느 망에다가 어느 신문에 공개했는지는 7일 안에 알려주면 너무 늦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통지해줘야 돼? 지체 없이. 그러니까 공개는 7일 있다가 하지만 그 공개 사실은 어떻게 통지? 지체 없이 통지해줘요. 그래야 손님한테 빨리빨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야죠. 4번 전속과 관련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었고 1. 전속중개 계약의 체결 여부 달랑 한번 끊어주시고요. 이거 제가 출제하면서도 좀 내심 걱정을 했는데 어떤 걱정이냐면 이거 많이 좀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8%밖에 득점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체결 여부라는 것은 계약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뜻이 아니고 전속으로 물건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손님이 전속으로 물건을 주겠대. 그럼 내가 받을 건지 말 건지의 여부.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 기억 오래 남으시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계공인데 제가 여러분 사무실에 와서 전속으로 물건을 주겠대요. 그럼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마음대로 결정하셔도 되잖아. 그런데 물건은 되게 좋아요. 물건은 되게 좋으면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진상이야. 물건은 좋은데 제가 여기 이 동네에서 유명한 진상이라고 여기저기 가서 진상 떨고 이런다고 그럼 어때요? 전속으로 주겠대. 받으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체결 여부. 체결 여부. 이 체결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체결시. 그러니까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다시 한번. 체결 자체에 대한 결정은 계공안이 하는 건데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 그러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거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의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받을 건지 말 건지. 그 물건을 받을 건지 말 건지는 계공이 결정할 수 있는데 받기로 했다면, 체결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의뢰인이 요청이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써야 된다. 3. 전속중개계약서를 3월간 아니고 3년간 보존합니다. 3년간. 혹시 3번의 정답 이렇게 체크하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헛것이 보인 거예요. 뭔 헛것이 보인 거냐면 이게 뭐로 봐야 했어요. 3년으로 보였겠지. 그럼 3년으로 보인다니까 실제로. 이거 정확히는 뭐가 맞아요. 3년이 맞는 거예요. 3월 아니고. 조심하시고. 4번 전속중개계약체결 시 정부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는 공개와 비공개 여부는 개공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뢰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개공이야. 뭐 이제 손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5번 전속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우리 거래를 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거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랬는데 거래 성립과 무관하지 않아요. 거래 성립과 유관합니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약금을 지불해. 위약금은 맞는데 이게 무관하게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를 증명을 좀 해드리면 이 위약금은 중개보수의 100% 그렇죠? 이게 달리 표현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질문 중개보수는 언제 생겨요? 거래가 성립이 돼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래가 생기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럼 이게 0이면 위약금도 0인 거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되어야 보수도 생기고 이게 생겨야 위약금도 뭔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5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같은 걸 합쳐서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개공이 확인설명할 사항에 해당하느냐. 확인설명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입지, 환경 이거 다 기본적인 거니까 개공이 확인설명소의 원본, 사본, 전자문소를 보존해야 될 기간인 5년 아니고 3년이죠. 3년. 3년간 보존하잖아요. 일단 틀렸고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별 하나만 할게요. 여기 이 앞에 소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건 당의 업무를 했냐 안 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당의 업무를 한 소공이 있으면 확인설명소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랑 누가 개공은 당연히 해야 되고 누구까지요. 그 업무 수행한 소공이 함께 뭐하고 뭐해라 서명 민날인 해야 된다. 맞는 표현 니을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공이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러면 뭐에 해당이 돼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이때의 정지는 개월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6개월 이하인데 실제로 때리는 기준 이건 3개월짜리 3월 6월 이하에서 세부 기준은 3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왜 6개월짜리가 3개가 있긴 하죠. 6개월짜리 3개가 뭐뭐뭐예요? 6개월짜리 3개는 금지 행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중소속 그리고 계약서 거짓기제 뭐 이런 거 이런 게 6개월짜리고 이런 거 예를 들면 깜빡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3개월짜리가 되겠죠. 5번은 80% 득점하잖아요. 많이 많이